그 작은 소년과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? 멸물 삼신다 느리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안 오시네 해내시든지 오래 나는 잔밭처럼 나는 방에 닿며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말소리 타박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변 창틈으로 부인 빗소리 빗방에 혼자 엎드려 불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날 지금도 내 눈씨 오를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윙목 아멘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